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만희입니다. 조금 중복되는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 마약 점차 대담해지고 있는 마약 범죄와 마약의 무차별 확산에 대한 우려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 강남 대치동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된 음료수를 기억력, 집중력 향상 등의 도움이 되는 음료로 속이고 마시게 한 후 부모에게 마약 복용을 빌미로 금품을 갈치하는 마약 피싱이라는 신종 범죄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마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게 그리고 또 일상적으로 침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가 마약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인계점에 이미 도달한 것은 아닌지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과거 일부 계층의 일탈로 여겨졌던 마약 범죄가 연령대를 불문하고 특히 청소년 계층을 중심으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큰 우려를 표하면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권 박탈에만 집중하고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이하게 대응했던 지난 문재인 정권과 지금도 검찰의 마약 수사를 비난하고 있는 민주당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마약 사범의 증가를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30% 가까이 증가를 했고 특히 10대 마약 사범은 4.5배 관세층이 압류한 마약률은 18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모든 통계의 지표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닌 마약오염국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정권에서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한 역할들은 점점 커져왔습니다. 2018년도에 대검 강력부가 폐지되었습니다. 21년, 22년 거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거치면서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박탈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투트랙으로 진행하던 국내 마약 수사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마약 범죄와 마약류의 확산이 속수무책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 법무부가 급증하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자 민주당은 보복이나 다름없는 법무부의 마약 관련 수사 예산에 삭감을 시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이태원 참사는 마약 수사 때문이다. 검찰이 시행령에 의한 수사를 하면 민주당에 신고해 달라 5년 사이에 5배 정도 늘었으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 하는 발언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애서 외면하고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사법체계, 마약 수사체계의 붕괴를 합리화하기에 급급하는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우리 당은 마약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당장 협의를 긴밀하게 강화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